코로나19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력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일부 카운티들의 사실상의 락다운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이상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등 로컬 정부 행정명령에 잘 따랐던 식당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면서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주만 아니라 미 전역 또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로컬 정부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로컬 정부들이 이 행정명령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라디오 코리아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해드렸지만 어제 그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새로운 스테일의 홈 행정명령 발령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뉴 스테일의 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여름에 절정기 피크를 이뤘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개빈 뉴스 주 지사가 어제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 뉴 스테일의 홈 오더가 불가피하고 그 대상은 퍼플 등급. 네 가지 색깔로 지금 등급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퍼플 등급으로 되어 있는 카운티들의 그런 명령이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내에 카운티가 58개인데요. 그중에 51개가 지금 퍼플 에어니까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고 아마 일부 내륙의 시골적인 몇 개 카운티 제외하고는 전부 다 퍼플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 99%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캘리포니아 전역에 전체에 대한 락다운이 또 내려질 것 같은데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전부 다 지금 포함되는 거고요. 개빈 유썸 주지사는 이 명령을 딥퍼플 미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설적인 락밴드 딥퍼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딥퍼플. 하필이면 퍼플 등급이어서 딥퍼플 미저라고 표현했는데 이 딥퍼플 미저가 내려지면 발령이 되면 스텔의 홈, 3월에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뉴가 붙어서 뉴 스텔의 홈, 이 오더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에만 머물러야 했고 필수적인 목적에 의한 외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센셜 비즈니스, 에센셜 웍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필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러 나가는 경우 마켓에 장을 본다거나 운동을 하러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필수적인 활동만 가능했습니다. 이 필수업종 이외에 모든 비필수업종들이 문을 닫아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12월인데요, 벌써. 그래서 3월과 비슷하게 이번 12월에도 행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에 내려진 것과 지금 다른 것이 그러한 행정명령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많은 주류 언론들도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LA타임즈, KTLA,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그래서 남가족, 북가족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주요 언론들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는 보도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월과 12월은 다릅니다. 3월은 갑자기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되는 시작이 됐던 시기였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코로나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셧다운하고 보자 하는 그런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의 그런 행정명령을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잘 따랐죠. 그때 아무도 몰랐으니까 자세한 정체를.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우산도 없으면 일단 비를 피하는 게 우선이니까 피해야 됐는데 그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따랐고요. 일반 시민이든 요식업을 하는 분 이건 또 비즈니스 업주든 다 따랐는데 그때부터 9개월이 지났어요. 12월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영업에 제한을 가하면 가는 대로 따랐고 그리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서 9개월째를 맡고 있는데 지금도 3월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뭐 했길래 3월이나 12월이나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주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피해를 감소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라고 하면 요식업계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들은 이제 불복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LA 카운티에서도 영업을 하는 야외 테이블에서 손님 받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치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카운티 정부에 반발하는 게 그렇게 뭐랄까 좀 나쁘게 보이지가 않는다. 솔직한 심정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도 어려움은 많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랑 지금 이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지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휘몰아치고 나서 여러 연구가 있었고 실험이 있었고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파악이 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책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3월에 나왔던 대책과 지금 12월에 나온 대책이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같습니다. 오로지 업주들의 희생,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행정명령에는 더 이상 따로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LA타임즈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LA 시민들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대응에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식당들에 대한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조치였다. 그러니까 인도어 서비스는 이미 안 되는 거였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였고 그건 다 따로고 있었고요. 야외 서비스, 아웃도어 서비스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서비스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막으니까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LA타임즈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저는 참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LA 시민들의 생각이 실제 질병 그 자체보다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런 얘기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실 암이란 게 무서운 질병이니까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각종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다 보면 사실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암과 관련된 그런 치료 때문에 더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지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마이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극심한 어려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런 조치들을 다 참아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LA타임즈도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카운티나 주정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19에 무신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지키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회사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들을 예로 든다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수시로 손 씻기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업주들은 완전히 손을 놓고 집에만 있으라는 그런 식의 명령은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 안 따르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논리를 보면 가만히 보면 모든 잘못이 그냥 시민들의 잘못이다. 업주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더링하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결국은 모임하는 당신들이 잘못이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잘못이 없는지 모든 게 다 일반인들의 잘못이고 모든 게 다 업주들의 잘못인지 그런 부분. 과연 LA 카운티 보건국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했는데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지금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책임을 지금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9개월째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달라지지 않고 사실은 그동안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면 그럼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반성해보고 자기들 스스로의 정책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에 했던 대책을 고스란히 내놓겠다는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실패한 어떻게 보면 정책인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따를 수 없고 그 정책에 따라주면 결국 비즈니스만 다 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일부 식당들이 나서서 행정명령을 지키지 말자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셜만옥스 같은 데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야외 식사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파사데나는 아시다시피 시정부가 나서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북가주에서도 행정명령 불복정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가주에서도 레돈돈비치의 유서 깊은 레스토랑 Eat at Joe's 이것에 또 문을 닫지 않고 지금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계속 이게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불복정 운동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캘리포니아만이 아닙니다. 타주나 전세계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체인이죠. 안디아모의 오너가 같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에게 레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불복정 운동 그러니까 특정한 한도 없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불복정하자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미시간주에서 락다운 명령을 통해서 식당들에게 식사 서비스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면 우리 모두가 따르지 말자 이런 운동을 지금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오너 셰프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식당 문을 열고 실내에서 식사 서비스를 했다가 체포가 됐어요. 이 체포된 오너 셰프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SNS 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더 많은 업주들이 업주들이 불복정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한 대형 레스토랑이 락다운 명령에 항의하는 뜻으로 모든 테이블 좌석에 인사이드에 있는 인도어에 있는 모든 테이블 좌석에 팬더고 민영을 다닥다닥 앉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은 것 같이 그렇게 다닥다닥 앉기 위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보건행정당국 조치에 항의하는 일종의 침묵 시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 시위가 지금 SNS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타주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뚜렷한 대책 없이 무조건 그냥 락다운하고 셧다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만 해도 지금 한인타운에서 음식을 피커바라를 가서 식당 주인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아주 절박한 심정이에요. 저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지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운티 행정부나 주정부의 말대로 락다운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을 그러니까 행정명령 무시하고 영업을 해서 무슨 제재를 받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행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뭘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워싱턴 정치권이 구호 패키지도 지금 합의도 못하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나올 지원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 앞으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있습니다.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상황에서 좀 슬기로운 그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걸빛하면 락다운이나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로컬정부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만약에 개빈 뉴썤 주지사가 락다운을 강행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걸 강제로 대응한다면 그러면 정말 시위사태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고요. 폭동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로컬정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